이번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노루홀딩스입니다. 노루홀딩스는 저희 카페에서 7,000원대에서부터 7,300원, 500원, 600원, 8,000원 이때까지 계속 시황 분석을 드려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7,000원대에서 매수해서 8,300원인가 약 한 35% 수익을 내고 일단 매도 쳐서 한 40% 정도 단기차익을 먹고요. 조정이 올 때 다시 7,500원, 7,200원대에서 다시 추경 매수를 해서 강력홀딩을 해가지고 51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루홀딩스의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렇게 노루홀딩스처럼 500%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이 왼쪽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기 대 추천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직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받든 다섯 종목을 추천받든 한 종목의 추천비용이 50만원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저를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루홀딩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여기가 7000원대입니다. 7000원대 6800원 7000원대 매수 의견을 들여서 단기간에 약 40% 8200원 올라가지고 약 40% 수익을 주고 난 다음에 전량 팔아먹고 다시 이 구간에 7000원대에서 7200원 7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다시 들여서 강력하게 홀딩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참조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할 때 5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2, 3년만 기다리면 네가 천만원을 투자했으면 5천만원을 벌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5억원을 벌 종목이다.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미리 저희 카페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대로 여기 왼쪽에 시향분석자료 여기 목표가 추천주 여기 보면 몇 프로대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면 1, 2년만 기다리면 300% 먹을 종목인지 500% 먹을 종목인지 다 여기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노루홀딩스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 매수 의견을 들여서 수익을 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2월 25일 날 7300원에 매수 의견 들여서 이 종목이 40% 이미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노루홀딩스 재무구조는 나쁘지 않다. 자 이 이후 자세히 여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노루홀딩스 해서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다. 5% 상승했습니다. 자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노루홀딩스라고 나오죠. 자 그 이후에 40% 수익 내고 다시 추가반등이 올 시점입니다. 매수 하실 분은 진입을 준비하십시오. 자 매수하라는 이야기죠. 자 매수 하실 분은 준비를 하시고 매수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105%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자 바닥에서 다시 100% 정도 올랐다가 하락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일부만 이익을 취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십시오. 왜? 지금서부터는 이 종목은 500%까지 올라갈 종목이다. 자 강력 홀딩하기를 잘했죠. 자 주식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끝을 보셔야 됩니다. 118% 급등 중입니다. 동종목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에 대한 시향 분석을 참조하시고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은 저한테 카페 해우소를 이용을 하십시오라는 시향 분석입니다. 자 상승장입니다. 계속 앞으로 이 종목은 500%까지 이제 올라간다. 더 이상 매도치지 마라. 자 카페 회원님들은 꼭지 목표가 꼭지 매도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꼭지 매도 시점이 이제 다가옵니다. 500% 때가 163% 수익 중이니까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9%까지 올라서 이 종목이 하락장인데요. 이후 분석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의원들만 보실 수 있고 최근에 분석자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노루홀딩스 이 구간에 한번 40% 먹고 조종이 오는 마무리 구간에 지금서부터는 강력홀딩해라. 왜? 직전정거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500% 정도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4만 2천원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이 구간에서 7천원대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노루홀딩스 시향 분석하기 이전에 제가 분석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카페에서 이때는 잠재자산을 저희 카페 여기에서 잠재자산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노루홀딩스 잠재자산 이렇게 가지고 되어 있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 여기 보면 1 이래가지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잠재자산이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희 카페에서 별도로 카페에서 분산을 해가지고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최근에 제가 이 카페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낮췄습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저희 카페 정회원들만 제공을 해드렸는데 저한테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종목에 물려있는데 잠재자산을 보려고 하면 회비가 몇백만 원이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가르쳐 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는 이런 별도의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 종목에 몇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 PD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쪽박이 날 종목인지 대박이 날 종목인지 제가 시원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아꼈다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짓은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때 당시에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야, 이 종목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종목 바닥을 찍고 주포가 작정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꼈다. 그러니까 배사 재무구조 내용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종목 이제서부터는 홀딩해라. 40% 먹고 지금부터는 홀딩해라. 그래서 40% 먹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이제 대시세 500%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데요. 자, 주식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될 때 전량 다 팔아먹는 게 주식시장의 묘미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한번 쳤습니다. 자, 쳐서 강하게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매물이 첩첩 산중이다.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넘기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잠시 온다고 해도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자, 7,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는데 만원대로 빠졌으니 얼마나 싼 건가 더 싼 구간이 7,000원 이하 4,000원 3,000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이미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기술적 반동 구간의 몇 푼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은 위험 대처를 할 구간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때려맞고 하락 압박을 받는 구간이 아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노르홀딩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 이 종목에 투자를 자제를 하시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주를 사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여기를 클릭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200%든 300%든 500%든 300%든 700%든 여기 1000%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올라올 확률이 높은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홀딩을 하시면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양배추랑 감사합니다.